안녕하세요. 샘말농원 2023년 7월 18일 비오는 날 토종달의 밭 풍경입니다. 지금 전국에는 장맛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지금 물난리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도 하우스 뒤쪽 뚝이 터졌습니다. 하지만 토종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빗속에서 토종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비중에 우중에 나와서 토종달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토종달에는 청산인데요. 모양이 참 예뻐요. 이렇게 지금 토종달의 모습. 모양이 참 예뻐서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우리나라 토종달의 재배 역사에 기본이 되는 과수, 토종달의 과수 품종이에요. 지금 빠르면 9월 초, 늦으면 9월 10일 정도에 수확을 할 건데요. 지금 현재 토종달에는 이만큼 컸고요. 이제 수확 직전까지 조금 더 클 거예요. 한입에 쏙 들어가는 토종달의 모습과 이렇게 예쁘고 탐스러운 모습, 또 겉모양이 마치 청포도처럼 풋대추처럼 예쁘고 한입에 쏙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토종달입니다. 먹기도 편리하고 위생적이어서 각 급식소의 영양사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베리류라고 합니다.